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신호식 집사입니다. 오늘은 참믿음을 가진 성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신이 계로 취급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방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크는 것보다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능력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서 응답받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